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에 대해 아시나요? 들락날락은 15분 생활권 내 아동친화적 도서관인데요. 실감형 체험, 미디아아트 전시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놀이오 화습 공간입니다. 낭구에 위치한 바다드림 작은 도서관 들락날락은 낭구국민체육센터 2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어린이 도서를 위주로 구성된 작은 도서관, 낭구와 자연을 테마로 한 실감나는 3D 영상을 볼 수 있는 실감형 체험관, 이외에 상상실판, 인터랙티브 게임존, 디지털 학습관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저희 바다드림 도서관은 바다를 바탕으로 하여 아이들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. 블럭존, AR 체험, 그리고 다양한 책들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낭구 바다드림 작은 도서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, 휴관일은 매월 두 번째, 네 번째 월요일과 명절 연휴입니다. 이곳 외에도 부산시내 39곳에 들락날락 어린이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들락날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부산시에 거주 중인 어린이와 부모들 사이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들락날락. 어린이와 함께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